주다가 라바돈 뽑아서 가죠 아 그리고 제가 외출을 잘 안하는데 제가 집에 클렌징폼이 떨어진거에요 그래서 아 이거 집 앞에 올리브영 가서 사와야겠다 해서 오랜만에 외출을 했는데 제가 좀 안좋게 말하면 호구처럼 생겼나봐요 날카롭지 않게 생겼나봐 제가 도르라십니까를 굉장히 많이 당해봤거든요 와 오랜만에 나갔는데 또 당했음 혹시 성경 공부해볼 생각 없으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하고 왔지만 오랜만에 나갔는데 또 당했다 어? 가버려 제가 아홉명의 시간 지켜드렸습니다 아이 추잡하네 뭐하지? 빅토로를 한번 혼내주자 나으리 저만 해릴까? 아니 그냥 유채화? 정화도 고민은 해봤는데 그냥 매혹은 피한다는 마인드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룬은 중요하지 않음 나만 잘하면 돼 3분 후 아 매혹을 맞네 괜찮아요 안 맞겠지 뭐 유채화 이속으로 피한다는 마인드 와드를 이쪽에 하죠 레이저 2렙 찍고 쓸게요 지금 쓰지 말고 글리징 한번 하자 상대 포션 다 써서 텔포 쓸 거거든요 텔포 빠졌죠 다인부터 밀죠 아긴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야미 하하하하 좋아요 땡 아 좋아요 전멸 아 까비 더블클이 되네 어 맞긴 했는데 내가 쫓아 까비 뭐야 뭐야 겸치 겸치 대포 끝난 것 같은데 게임 너무 터졌는데 교인이 보여준다며 공이라도 빼자 에바 아니 이게 시야 때문에 못 잡는다고? 말도 안 돼 와 진짜 에반데 갑이요 도망가 아 인생 네 오케이 시야가 없는데요? 좋아요 아니 이거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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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황가 여기서 이득을 보자 제압골드 먹히는게 좀 어 네 막았네요 뭐라 밀어 일단 밀고 보자 여기까지 어라 뿅 와 이거 친다고? 아 아 나이스 트라이 뿅 저희 팀이 훨씬 세긴 하거든요 어 근데 교행이 왔어 이거 사고다 근데 켄앤도 왔네요 나쁘지 않다 요즘 아펠리오스는 LCK 왜 안나오나요 와우 어 자주 오갔는데 어 다행이다 공 잘 들어갔다 와우 간대리 간대리 공이 있네 이쪽 가서 잡을만한데 앗 와 이걸 사네 으하하하 어 좋았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살았네요 보살 같은 손으로 길 조금 보태주자 난 여기까지 자 집 가기 전에 이런거 한입 다행이 징 마용 뭐야 으하하하 별령 어디로 가죠? 아니 탑으로 가는데? 도움 별령 죽일 사람 없나요? 그냥 난리나? 컵 먹이고 도망가 오 나 죽을 뻔했네 방심하다가 죽을 뻔했네요 와 너무 아깝다 노틸 그램만 아니었으면 동전 어어 어어 어 네 허허허허헉허헤허허허허허허허ㅋㅋ 어 이게 안맞어? 에라 모르겠다 유치와 안죽나? 죽모에 안죽나요? 버려 징 되지요 파이크의 신이 파이크를 뺏겨버렸음 괜찮아 알빠노 내 알빠노 아니니까 빅토르 이거 탑 빅토르의 미드 50 이럴 가능성도 있나? 그런건 생각하지 말자 머리아파 올라프는 미드 안올거 같은데 여친구는 라인 짧은걸 싫어해서 뭔 페이커도 아니고 미드 글라프여 만두 앗 야메로 더이상의 평타는 도야메롱다 앗 까비 까비 탑 너무 말렸는데 이렇게 가자 제이소 느낌으로 쿨템 뽑았습니다 일단 밀고 로밍타임 한번 잡자 라고 생각하자마자 이미 죽었음 전멸 있긴한데 까비 아이고 아깝다 저만 쓸거 그랬다 저만 쓸거 그랬다 이거 할만한데? 보벙 오기전에? 보벙 오기전에? 와 저기 안들어? 아쉽다 상대 바텀위 좀 잘 뺐다 나갑소 와우 이건 좋은데요? 여기서 이득 좀 받는데 네 어? 좋아요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제리도 킬 좀 먹어서 대립 있고 하면 되겠다 나쁘지 않아요 제리만 살면 되는데 오우 네 좋겄네요 까비 아쉽다 그쵸? 어? 살만한데? 잡았다 야 저걸 사냐 눈 한번 딱 감고 죽어낼수도 있는거 아닌가? 아니 저걸 버티면 어떡함 어? 오히려 지금이 기회? 미안합니다 아니 뭐임 이거는 아니 오고 언제 왔어 나 몰랐네 근데 오히려 좋다고 봐요 올라프를 잡았기 때문에 오케이 오히려 이득이라 봅니다 이런거 대학골도 다 먹었죠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아 너무 아까운데? 좋아요 이러면 이득 많이 받죠? 좋아요 이러면 이득 많이 받죠? 좋아요 좋아요 와 저기 안 누워? 말도 안돼 아깝다 와우 잠깐만 티롭다 좋아요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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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가버려 좋습니다 아 와 제리가 세긴 하다 그쵸 진짜 끝났는데? 이제는 질수가 없는 구조 정상적으로 한타만 한다며 이제 질수가 없다 지면 백만원 백만원 천불하면 제가 한번 노력은 해볼게요 헤헤헤 천불 받으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거 없나? 와 이거 들어온다고? 에? 안대요 와 떡이 안되네 말도 안되네 죽었다 드디어 과거 만나야 트와이스 알수 냐 냐 냐 냐 냐